정치는 참신해야 돼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베테랑도 자기가 경험이 있다고 잘난 척하고 꼰대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꼰대 정치는 안 먹혀들어가 요즘은 나이가 들수록 신선하게 뭔가 새로운 어떤 진짜 개발한 아이디어도 나와야 되고 행동으로 뛰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끔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솔직한 거라고 근데 무례한 솔직은 그거는 솔직이 아니야 그거는 비겁함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이야 무례함은 자기의 부족함을 비겁하게 덮는 행동이야 그래서 무례하게 되는 거거든 사람이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의가 없냐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무례한 사람이 되기 쉬워 자기가 자기를 존중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아 난 참 내가 맘에 들어 이러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부끄럽게는 안살래 이러는 사람이면 무례함을 못해 무례할 수가 없어 누구한테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자기가 너무 비참해 자랑스럽지도 않고 제대로 못살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 하나가 그냥 뻔뻔해지는 거거든 뻔뻔함과 무례함은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뻔뻔해지다 보니까 남을 마구 깔아 뭉갠다고 그러지 요새 그러려고 저렇게도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는데 그 무례한 정치는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그러잖아 기분이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를 뭐 개들지 취급해 이런 느낌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무례한 정치에서 근데 자기는 이제 실수를 해도 된다니까 실수한 거를 인정 못하면 이게 아주 또 그것 덮느라고 비겁하고 무례해지는 거거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고쳐서 다시 한번 해보게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대로 하는 거를 또 보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도 그런데 아싸라다 그래 그런 말도 있지 그런 데가 있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시원시원하게 받아주는 데도 있다고 근데 잘못해놓고도 미적거리고 비비고 그냥 슬쩍 감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뻔뻔하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러면 못 봐줘요 그거 이제는 못 견뎌 정책을 잘못 써야 없다 윤석열은 자기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처음에 후보 시절에 얼간이 같이 바보스러우면서도 은근히 솔직한 듯 하면서 자기 실수도 막 보이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던 그런 것마저도 없잖아 이제는 이제는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 지금이라도 긴 건 일을 계기로 삼아서 그냥 긴 건이 쳐내고 어떻게 쓰면 모를까 윤석열은 패가 없어 이제 대통령실에서 막 너도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충성을 해보려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더 욕 보이려고 그랬는지 너무 서둘러가지고 마구잡이로 판결문을 잘못 해독해가지고 긴 건이 쪽에 유리한 것처럼 마구마구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돌아갈 길도 없어.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 그것도 그렇고 청공일도 그렇고 너무 지네들이 보준답시고 해놨기 때문에 무슨 어떤 걸 하더라도 거짓말 장애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하고 긴 건이는 대통령실이 다 망쳐버렸어. 거짓말 장애로 새겨놓은 거지. 더 이상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 낙인 정도가 아니라 돌에 새겼되니까. 지울 수가 없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빠져나가는 방법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무릎 꿇고 석고 대제하고 국민 앞에 대사과를 하고 새로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안 되면은 쫓겨나고 그 수밖에 없잖아. 무슨 재주를 부릴 건데? 이세명 잡아내면은 자기네들 죄가 없어질 줄 알아? 아무리 이세명 잡아내면 그래도 이세명 때문에 자기네 죄만 더 도드라진다니까. 더 돋보인다니까. 그렇게 돋보이고 싶어. 죄인으로도 돋보이고 싶어.